안녕하세요 준티비 준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초간단 불없이 도마저겁 5분 10분으로요 장암에 좋고 동맥경화 방지하고 당뇨병 예방하는 자두 토마토 리코타 치즈 샐러드 하겠습니다 오늘 자두가 주인공인데 그 외에는요 진짜 슈퍼돌이들 다 모였어요 토마토 있죠 아몬드 있죠 블루베리 있죠 그 다음에 장애종 리코타 치즈까지 다 준비 됐습니다 사실 만드는거는요 5분 10분이면 되요 제가 지금부터 자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텐데 시작하기 전에 준티비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옛말에요 오얀나무 밑에서 갓근을 고쳐 매지 말란 말 있잖아요 아 이 오얀나무가 자두나무더라구요 저도 몰랐어요 그만큼 몸에 좋았나봐요 온 나라에 다 퍼져 있었던거죠 동의보감에 보니까 이 자두가요 간독도 내려주고 이질도 낫게 하고 그만큼 여름에 좋은 물건 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건 변비에 좋고 장운동이 좋은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약 대신에 플럼주스 자두주스 나 건 자두 많이 먹죠 저희 어머니도 드세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찬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에서요 장내 유익 세균이 20% 이상 늘었어요 자두를 먹였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운동이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근데요 자두의 효능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여기 지금 나가죠 안토시아닌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죠 폴리페놀 풍부해서 항암, 항염, 항비만에 좋죠 거기다가 나쁜 콜레스테롤, LDL도 낮춰줘서 동맥 경화에 좋죠 그 다음에 당지수도 낮아서 항당뇨에 좋다는거에요 거기다가 칼륨,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에 무지 좋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자두 많이 드시라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지무지 간단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자두입니다 자두는 7개 준비했고요 베이킹소다하고 식초물에서 한 5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슈퍼푸드 토마토죠 토마토 3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슈퍼푸드 건 블루베리죠 건 블루베리 그 다음에 슈퍼푸드 아몬드 편 썬건데요 이게 편 썬거 저는 있어서 쓰는거구요 아몬드 알 밖에 없으신거에요 지금 여기 나가죠 요렇게 다 심는거에요 야채는요 저는 어린잎 채소 준비했는데 이건 그냥 제가 좋아해서 하는거구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치커리도 좋고 상추도 좋고 뭐 레투스도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유 가지고 만든 리코타 치즈 준비했습니다 오늘 리코타 치즈하고 자두가 잘 어울릴거에요 자 기대해보시구요 오늘 소스는요 너무 간단하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라고요 네 발사믹 비니글 이거 제가 발사믹 소스라니까 발사믹 식초냐 소스 여쭤보는 분 계시더라구요 발사믹 식초구요 그 다음에 소금 약간 하고 후추 약가림 됩니다 오늘은요 꿀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두가 주는 당분 건 블루베리가 주는 당분이 충분히 이 샐러드의 맛을 관장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요 자두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만 썰면 끝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간단해서요 처음부터 담으면서 시작할게요 자두는 간편하게 썰죠 제가 사온 자두가 너무 많이 익은 건가요 음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익은 것 같은데요 자두 다 썰었으니까요 여기다가 대충 놔주죠 토마토도 두 개만 되겠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저는 토마토 이렇게 썹니다 이렇게 썰고요 자 우선요 이 정도 중간 정도 됐을 때 소금 두꼬집 정도만 뿌려 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간을 하는 게 없어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소금 두꼬집 정도 뿌렸고요 후추 살짝 뿌려 주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뿌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도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어 주시고요 하나 더 두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발사믹 소스는요 반 스푼만 넣을게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양은 전체 양은요 이제 리코타 치즈를 넣겠습니다 이 리코타 치즈는요 이렇게 손으로 뚝뚝 뜯어서 중간중간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야채를 뿌려 주고요 아몬드 뿌려 주고요 블루베리 뿌려 주고 블루베리하고 아몬드는요 여러분 양에 맞게 하세요 저는 지금 거의 한 스푼 반씩 넣은 거 같아요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고 이 상태에서 아까 두 숟갈 넣었죠 올리브유 한 스푼 더 넣어주고요 발사믹 식초 반 스푼 소금 한 꼬집 후추 약간 더 넣어줍니다 이제 대충 한번 휘저어 주겠습니다 좀 못생겼죠? 근데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일단 생긴 건 못생겨던 맛은 좋아 뭐죠? 맛동산? 이거 맛있을 거예요 먹어보겠습니다 토마토와 리코타 치즈가 섞이면서 정말 부드러워 정말 부드러운 느낌의 거의 무슨 스크램블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자두요 음 여기 지금 소스 단 거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기 블루베리 있죠? 어린 야채 있죠?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요 건강하면서도 건강한 단맛이 일반 가두두에요 정말 단맛이요 너무 자연스러운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건강한 단맛을 제가 즐겨야죠 진짜 이 정도면 밥이에요 리코타 치즈 있죠? 토마토 있죠? 그 다음에 자두 있죠? 견과류들이요 엄청난 단백질들 하고 또 영양소가 엄청나잖아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벌써 몇 개 안 집어먹었는데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다음은요 더 멋있는 거 찾아뵐게요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